안녕하세요. 파더앤미입니다. 오늘은 낸도가 좋아하는 것을 그려보려고 해요. 우선 낸도의 모습을 그려주고요. 솜방망이도 그려주고 낸도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팩스입니다. 여기를 살짝 지우고 이렇게 좋아하는 낸도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색깔을 한번 넣어줄게요. 낸도를 컬러링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볼터치도 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박스에 색깔을 좀 넣어줄게요. 솜이 더 동그랗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드박스예요. 네, 이렇게 낸도 박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파더앤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